롤! 롤!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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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 일의 선 오늘 저녁 왔을 때 김 실장님이 지금 또른다 그것도 모르는 애가 막 이만 돌리고 막 사치고 다니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면해서 사물하지 않습니다 그런거 그렇게 쉽게 말지 않아요 실장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라면 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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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! 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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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! 그 사람은 통밥을 맞춰야 하는데 음모를 맡아서 말았어 그냥 통밥으로 맞춰 그거랑 복잡 못 맞을 테니까 틀린 거 창세크 짓고 후기 없어야지 아무도 안 붙어 다 외면한다고 해도 그래도 말하면 그래도 말하면 그럼 다섯 여기나 삼십시 다 해볼까요? 아휴 제발 떡볶